나 이해하지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주님의 실질함을 믿으며 나아가네 주 나와 함께 하시어 날 인도하시니 주님의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니 어둠 밤을 지나며 두려움 속에 갇혀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그런 나를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 줄 엎드려진 나를 세우고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달아고 남대하라 이젠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나를 바라보느라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웃음 그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 흐린 예수에 보여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네 주를 따라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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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